아 미안합니다 아 ㅈㄹ 뛰어가 ㅈㄹ발 나도 해보자 수고 아 잔이랍니다 왜 이렇게 안다 피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야 아니야 네 이번 판은 너와 내가 주인공이 뭔 말인지 알겠지? 얍 해보겠습니다 에이리맨은 일라오이 오케이 텐션 좋고 오늘 밥 잘 먹기 먹었냐? 야 저 맞을거 같네 ㅅㅂ 무섭네 원래 저 맞들어요 아 그래 예 형 잡을라 그래 저거 안들면 저 못잡을걸 빠른 기대가 됩니다 야 끝났다 내가 포지션을 계속 이상하게 잘못 잡긴 했어 내가 못했어 이건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좀 더 챙겼을게 포지션 집 끊었어 집 집 끊었어 아 아빠 아 아 쏘리 아 꼬맹 샤벌 아 아 에코 여깄어 아 아 왜 저렇게 이거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아 시간때문에 서른척 아 아 이긴거야? 아 아니요 집집하멩 야 무진아 멘탈 안나갔지? 네 아 저 그냥 그저 그래요 저 그냥 집중하고 있었어요 따기오빠는 멘탈 안나갔어요? 아니 안나갔어요 다행이네요 무진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번판은 진짜 집중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볼겠다 진짜 개 진지빡겜중이거든 ê 은 읏 흠 이빌 뒤따 그건 그브 칼부쭉 어 아 이거 잡을만한데? 스무침 빠졌다 아 이거 탈락 나와도 아 아 아 아 아 빠진 지 존냐 빠졌고 풀 없는 상태 아 씨 뭐 발리가 왜 이렇게 빨라 아무튼 굿볶어 X발 진짜 X projects 아 misie 미앤압니다 cả x발 어떻게 한다고 피워?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고 오케이 고 많이 확인하는데 제이스도 힘들거에요 이거 문화요? 룩샷이랑 얘기해줘야 돼 안이 누나가 화이팅 해주는 판을 할만한거 같아 약간 안이 누나 그 웃어요? 여러분 하나 둘 셋 무전 폭파 하트 말라고 아 진짜 짜증나 어때 32공대 바르스 어때 그거 그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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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염밀 너 왜 방패야? 보여줘 뽑았나? 그게 좋네요 대단해 선불로 선불로 아래 조심하세요 아래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아니 아니 괜찮은 괜찮은 바텀 이거 와서 CS라도 먹을래? 뭐 좀 예 부터 시켜요 뭐야 세포비야 딸려서 바텀이다 초콜리 해버렸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어 개사란 너 6렙 6렙이야? 나 하나만 먹으면 6렙? 응 유미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 어 일단 우리도 갈거야 우리 바텀 봐줘 제발 바텀 이제 이긴 해! 어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바탕 해봐도 돼! 괜찮은데 이길 수 있어요 형! 괜찮은데 여기 올라갑니다! 빡치겠다! 한 대만! 제발! 샤발! 됐어 됐어! 파라툼 줬어! 야 이거 이게.. 내가 이게.. 내가 존댓.. 이거 사우셔야 됩니다! 나이스 탑! 어 너 죽어라! 뭐야? 장렬에게 죽어! 괜찮아! 잘했어! 죽었어 나? 붕 돌았을지도 몰라, 베잉! 확인.. 좀 공격적으로 때리면서 해봐! 때려 평타 때려 평타! 평타를 때렸건만.. 바로 유미 궁해! 우진이 괜찮니? 이제 새벽인데 다음판? 로코스 화이팅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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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할만해! 아직! 아이가 이긴다! 심리심리 할게요! 아하하핰핳핳핳핳핳! 아들 계속.. 우리 미쳤다.. itates 얘기에инг敏핳핳핳핳으핳을 포함이 bre 스리에이! 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왜? 썰은 눈소래 한 번 더 해준대 웃기민 나가 나가! 이거 바로 가죠 일단 원딜 이제는 변해줄게 오케이 루시안을 밴해야 되는데? 아 루시안 맞다 루시안인데 아 이즈리얼 밴하자? 루시안 한 번 풀어보자 얼마나 얻어 토지나 보자 아니 왜 두 앞에 상대가 나야! 야 루시안 나오잖아! 우리 국밥 맞아? 우리 XX국밥 우리 국밥이야? 우리 선대 국밥 아니 방호박 뭐야 개 이기적이야 레알 이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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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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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큐랑 여기 와드 하나 해주세요 어? 야 뿌 1렘은 우리가 더 좋아 나미보다 진짜? 어 이거끄러 사내대 설렛드 아문나 그렇지 내가 탈진이라서 괜찮아 샤발 탑 구조 안 빠져도 돼 미드 빠질건 미드 빠져요 저 아예 안 빠져요 아이쿠? 노예? 아니 힐 빠진게 아니네 루시안 데려와야 데려와야 데려와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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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켰나 보네 빨리 먹어줘 아님 집 갔다가 나 탈타고 하면 돼 그냥 탈타고 하면 돼 그냥 탈타고 하면 돼 옥교맨 루시안 평탄 4대차야! 저도 XXX이야! 살려주세요 까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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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가 끌어 아 끌어가지고 이거 맞았어 안 맞았어 뭐야 너 그냥 죽인거야 그거 안에 슬로우가 안 걸려왔어 이거 빼야된다 쭉 빼자 응랩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빼지맞다 봐 나 바로 띄워줄게 나 라임 먹어 지킬거 같아 나 바로 띄워줄게 있잖아 응 응 나도 안괜찮은데 응 응 응 아 그래 지킬 써야되는데 왜 가지말라 하냐고 응 응 응 응 너 미니언 먹으려고 아니 죽였어? 아니 무슨이야 무슨 소리 하낸 거야 야 정글차이 개호지네 아 정글차이 개호지네 아 정글차이 개호지네 정글차이 개호지네 아니 야 이 골짜기 대 17인간 저 X감네 진짜 아니 오지도 않고 쓰는 말 말만 먹고 요거 우리 뺐으면 되는건데 뺐다가 가 엉덩이 들어간 거잖아 야 그냥 안 뺐는다고 진짜 우리를 안 죽을 수 있는 거 내 머리 아 샤발 또 죽었다 개같은 거 염병할 거 지킬 그냥 지킬 그냥 지킬 그냥 지킬 그냥 아 아 지킬 아 아 아 아 진짜 그냥 썰을 치는 게 아니 형 그 모델카자 국수맨한테 병하잖아요 형 기대해볼래 기대해볼래 나 나왔는데 야야야야야 갑자기 나왔다 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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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갈겨 죽여 야 아우 아우 나한테 나한테 어떠냐 야 야 이 아 야 야 야 아 샤발 똥꼬 찌르기 사람 눈물새려 이거 뭐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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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지 이걸 심각술 내일은 CS 욕심 조금 버리기 그리고 합류 빨리하기 그리고 일방적인 딜교가 아닌 소규모 교전 같은 2대2 딜교 하지 않기 그거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하는데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룰을 접으라고? 저는 룰 비즈닝인데 어떻게 룰을 접어요 여명 8088님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지는 따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승리를 위해서 화이팅 신 에이 에스 엠 엠 아 그 이하우기 까지